이 방송은 스포츠와 관련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정치사회적인 한일관계에 관련한 이슈가 되기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 마라톤에서 우리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각각 1, 3위 금메달, 동메달을 땄죠.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이 가슴에 일장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송기정. 돌아가셨죠. 고 송기정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은 장관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조금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하는 거 이 발언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문회가 13시간 동안 파행이 된 것처럼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문수 당시 후보자가 이래서 아주 극단적인 친일 그런 사상의 반로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도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한일 합병 조약으로 나라를 잃었는데 주권을 잃고 모든 통치권을 일본 제국에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라는 건 없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국적이 일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사회적으로 이게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한일 합병 조약의 원천 무효, 당염무효에 대한 입장의 차이 이거와도 또 관련된 것으로 결부해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 이것이 참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역사, 가치관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특히 스포츠, 손기정 선생의 일장기, 국적과 관련해서도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었잖아요. 또 그거와 결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판단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팩트체크이기도 합니다. 팩트체크 이게 한일합병조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1910년 8월 22일 날 조인이 됐습니다. 반포는 그 후에 며칠, 29일인가 그때 반포가 됐죠. 그런데 이 한일합병조약의 강압성 또는 그런 것 때문에 한일합병조약이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우리 한국 측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 정부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일본 쪽은 원천 무효에 이를 정도로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합병조약 내용을 보면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한일합병조약 내용을 보면 거기에 조선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조약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 그러니까 한일합병조약 본문 내용을 보면 보고 계신데 상당히 참 많지는 않죠. 내용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병합조약 체결에 따라서 내지인 그러니까 일본인과 같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그런 조약은 없고요. 이 조약에. 그다음에 또 내지인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등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그런 조약도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일합병조약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식민지 조약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등한 양쪽의 조선인도 일본 국민처럼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죠. 식민지. 그러니까 조선은 식민지고 우리 조선인은 식민이죠. 식민지의 그런 사람들인 것뿐이죠. 한일합병조약도 마찬가지로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조선인이 일본인 국적을 취득을 하려면 이 우리 조선에 일본의 국적법이 시행되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정법적 근거. 그런데 그러한 실정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적 취득에 관해서는 국과 관련해서 국적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조선에서도. 그런데 우리 조선인도 국적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적법에 따라서 만약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국적, 당시 일본 국적법이 조선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서울대학교 학술지, 일본 비평이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엔더 마사타카라고 하는 일본인 역사학자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호적을 통해서 본 국적,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 한국에서는 일본 국적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64쪽인가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 여기 조금 걸리네요. 아, 여기 있구나. 64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만도 그렇고 사할린도 그렇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는데 대만과 사할린에는 일본 국적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란 표시. 국적법은 대만에서는 1899년 6월 사할린에서는 1924년 4월에 시행되었지만 조선만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적을 갖지 못한 거죠. 조선인들이. 한일 합병이 됐어도. 한일 합병이 됐어도.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일본 군대에 징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40년대 그때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일본 제국이 병력이 모자라니까 한국 젊은이들, 남자들을 강제 징병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국적법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식민지, 시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일 합병이 됐으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실정법적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여권, 조선인도 일본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적 취득과 여권 발급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제강점 이후에 외국 여권 규칙이라고 하는 조선통독부령에 따라서 조선인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일본 여권을 갖도록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에 나가도록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와 남승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적은 아닌데 일본 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송기정 선생님의 자서전 회고록 거기를 쭉 한번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권, 여권은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본 국적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인 것처럼 IOC 홈페이지에서도 남승영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본 국적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일본도 소류난, 난소류라고 이렇게 표시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도 일본 국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손기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명확한 것은 한국에서는 당시 일본 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한일 합병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사항은 한일 합병 조약이 과연 원천무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관은 원천무현이다. 한일 합병 조약은 원천무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헌 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헌법이 다 일관되게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있는 사면 운동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 정부가 승계한다고. 이거는 결국은 한일 합병은 원천무현이다. 이건 당연 무현이라고 하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즉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한일 합병은 무현, 원천무현. 그러니까 한일 합병 조약은 원천무현, 강압적으로 적법조차에 의해서 체결되지 않은 그러한 당연 무현 조약이고 그 무현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한일 합병도 당연히 그것은 무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법률 중에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징 반민족규명법인데 그 법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일기본조약 물론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 요새 좀 논란이 있죠. 이 한일기본조약도 우리는 한일기본조약에 나와 있는 즉 제2조죠. 1910년 8월 22일 그리고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그날하고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이 조항, 이 조항을 우리는 당연 무효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이미 한일합병조약은 당연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우리 정부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일본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즉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의 해석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때로부터 무효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일본 측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헌법정신과 헌법가치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아예 그냥 원천부터 처음부터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원천무요설이라기보다는 원천무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헌법정신과치관에 따르면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한국 국민은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송기정과 남승현 선수도 당연히 지금 사진에는 일장기를 붙여 있지만 그 일제한일합병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 선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IOC 홈페이지에는 송기정과 남승현 선수에 대해서 일본 국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물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일제강점 치아의 한국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일본 국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법리적으로 일본 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송기정 선생과 남승현 선수는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한국 국적 한국인은 일본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죠. 그래서 제가 또 말미에 제 개인적인 견해도 피력을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한번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했던 거 일제강점 시대에 일본 국적법이 우리 조선에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일합병이 돼서 자동적으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이 조선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팩트하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관은 한일합병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바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모습을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